제가 어제 올라온 영상들 그리고 다시 보기도 보고 있는데 아 추정씨가 저 동건 여자 동건이 추정씨가 5킬로를 그렇게 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는데 예전보다 좀 아 나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나 그런지 몰랐는데 집주인으로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좀 되거든요 외관상 육당 아 추정씨 아니 이거 집주인으로서 이거 안 되겠는데? 잠깐만 있어봐 왜요? 살이 좀 쪘어요? 많이 쪘어요 많이 쪘어? 근데 진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 살찐기요? 어 문제 있지 아 원래 마음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쪘어? 아니 지금 보이죠? 얼굴이 약간 넓고 약간 좀 통통해지고 넓어서 통통해지고 아 미안해 통통해지고 굴곡도 더 생기고 아무튼 이런 표현 써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섹스 떡해졌거든 약간 좀 뭔지 알죠? 아 근데 저 아니 건강 안 좋아질까봐 배열 안 되겠어 건강검지 들어가야겠어 다시 완전 초반 하 바지도 S 사면은 다 컸고 근데 지금 M 입었는데 나와볼 테니까 본분에 재봐요 한번 나와볼 테니까 꼭 보살펄 아 당연하지 나와볼게요 걱정하지 마요 48 아 많이 찍긴 했네 단기간에 지금 45kg 찍은 거잖아 응 아 이거 집주인으로서 알겠어요 일단 알겠으니까 들어가시고 계세요 거기서 방송하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있어요 추영씨가 럭캠이고 그런데 나 너무 어떻게 보면 비주얼 찍은 부분 집주인으로서 아 이거 신경 써 그 손님으로 신경 써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 지금 또 시간이 네 여기 신천동 방송이자 자 박심이지 이리 가보세요 이리 가보세요 이리 가봤을 때는 뭐? 살이 많이 있죠? 개이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 두고 먹는 거예요? 어 당연하죠 아니 쩍 다 두고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 지금 48kg? 약하다 키가 몇이죠? 60kg? 55kg 가자 55kg? 방송해야 되니까 밥 먹자 빨리 일단 치킨 족발 보쌈 뭐 그리고 피자 뭐 탕수육 짜장 뭐 막국수 오케이 아 제가 비워드릴게요 아 짜 떡이네 이거 아 근데 좀 살 찌고 좀 느끼지긴 했었어? 네 아 바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하... 아니다 입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지금 원래 S였죠? 네 일단은 라지도 없 그래 나도 라지 S도 컸어요 아니 라지를 살려면 한 번도 아닌 거 같은데? 그냥 살찌면 어디 붙어져요? 기호자는 저는 얼굴 붙었어요 얼굴? 얼굴 손톱 잘 먹겠습니다 네네네 잠깐만 짜장면 먹자 아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맛있어 으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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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많이 드세요 숯발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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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플이 잘 먹네 소스 좋아하죠? 으흠 으흠 콜라? 응 네 네 네 기다려 다시 살 지시나요? 아 저도 항상 많이 먹죠 네 네 같이 살 찌는 예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같이 살찌고 같이 살 빠지는 거 같죠 아~~ 같이 살찌고 같이 살 빠져있다고요? 그게 왜 그럴까요? 으흐흑 아유 만두먹기는 아아 아 아 아 아휴 어이없어 입술에 꼬집거려 아 아 아 미안해 이거 저 안 벗겨질 것 같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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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다행이야 아 손 씻었으니까 괜찮아 아 아 아 다 넣어야죠 다 넣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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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도 먹어봐요 어떻게.. 맛있나요? 음.. 선생님 이건 좀 불러요